아 아 아 으 으 으 으 어그로 가밀어 버려서 감찰되라면은 계속 나처럼 어그로 끌면서 죽으세요 죽다 보면은 실력이 돌아와요 진짜입니다 접었다가 한동안 접었다가 다시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데바드 할 때 맨날 그런 방법 썼어요 아 대롱구니 감사합니다 초반에 좀 트롤이지 않을까요 음 그거는 뭐 기본 실력이 있다면 진짜 실력이 안되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숨어 다니면서 천천히 해야지 어그로 끌기도 전에 죽어버리면요 그럼 그건 답이 없지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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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띵띵띵띵띵띵띵 아 나 톡구 우엑소리가 제일 좋더라 아 박았습니다 흐흐흫 루인도 박살내버릴까요 아 계속 쫓네요 이 친구 심지가 굳어 어 심지가 굳어 아 살봐 오오오 알았어 여기 넘는 척 빠세 다시 아이씨 이쪽입니다 이어 한바퀴 더 돕니다 이어 살봐 이렇게 해주면 추격이 풀리죠 안가구요 완전한 승리 어그로의 최고봉 안나오죠 아이고 맞으시구요 됐으 자아 이쪽입니다 이어 톱으로 거리 제대로 못졸리게 멀리 안가구요 어차피 쌍파나라서 자 이쪽입니다 이어 이쪽입니다 이어 이쪽입니다 이어 이쪽입니다 이어 아이고 또 어어 드디어 톱구는 첫 포기라고 갑니다요 자 다시 기응니언존 들어가주시구요 다시 돕니다요 여갑니다요 거기 도시면 여기도입니다요 아이고 화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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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입니다요 자 한바퀴 더 돕니다요 화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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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요 아이코 내려줍니다요 톡하게 안나오게 잘 돕니다요 안갈꺼지롱 아이코 딴 데박이셨어 아이코 아이코 어 누구세요 아니 왜 왜 나가 딴 데박이셨어 나 진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갔어 문이 어디야 저기 끝이다 아이코 아 토글립 토글립 한바퀴 더 돕니다 아이오 인콘스로 가면은 이거 내릴거 같죠 안내립니다 아이오 헐 헐 이 정도면 살인마 장수인줄 알겠네 히히히히히 아이코 아이코 이 맙소자 아이코 이런 대기 빠세 아 아 나갔어 안된다 이놈아 안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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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 문은 열고 나가는거지 안녕하세요 닥터유 살구입니다 아 이거 질러서 나갈라 그랬는데 자 이건 살려줄만 하다 어차피 이렇게 살인마에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살인마에 동정심을 유발하면은 넌 잘했다 라는걸로 이렇게 출입구까지 데려줄 가능성이 있다 아이코 치키치키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코초 탁 오늘 치키치키 초코초초초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초 우리에게 들키지 밤에도 날 낮에도 느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네 우리의 사로 공 하이바이 치키 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초 돌아와라 이번판 1번 유튜버 감사합니다 이번판 썸네일 약해져서 돌아와라 살구 울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제작자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아이디어 제공이라고 살구가 울고있는거야 그러면은 와 드디어 살구가 개털렸구나 하고 들어가는거야 근데 사실 약해져서 돌아와라는 다른 의미가 내포 되어 있었다 대박이죠 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둘이 커플이라 생존자들이 눈치있게 빠져준거잖아 그래요 아 뭔스포야 여러분들을 봤잖아요 여러분들 라이브로 보셨면서 아이 되게 재밌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